양정 장중부 체육관 소속 서연사위 장연호입니다 고향은 경북을 찐이고 키는 176cm 나이는 29입니다 평소 체중은 68,9kg 정도 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서면에 귀디스테와라는 곳에서 남성우류 곳에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싱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복싱은 어떻게 하다 시작할 수 있을까? 스톱! 생계도 있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 많이 못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다시 열심히 해보자 시작했는데 제 적성에도 잘 맞고 평생 배우고 싶은 스포츠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싱은 진짜 민생운동입니다 더욱더 겪어보시지 않으면 절대 느끼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대전하지 않은 걸 무조건 안내수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복싱이 좋다는 걸 어필을 한다면? 복싱이 좋다는 걸 어필을 한다면? 어릴때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재난 구독자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죠.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파이팅!